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다가올 미래 자신의 어떤 그런 미래와 다가올 일들을 미리 준비한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학생은 어때요? 평상시에 놀다가 시험 때만 되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미리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다른 친구들이 놀 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죠 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병들기 전에 건강할 때 어때요? 실비보험도 들고 이런 여러 가지 몸이 아프거나 병들었을 때 쇠약해졌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준비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중안병이 들면 실비 같은 거 들려고 하면 들 수가 없잖아요 네 지혜로운 사람은 젊었을 때 연금도 들고 저축도 해놓고 노후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청년은 배피를 만나기 전에 결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요 지혜로운 농부는 지금 뒷동산에 아직 눈이 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올해의 농사를 미리 준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항상 미리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나중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음으로 어떤 일이 닥치게 되었을 때 굉장한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 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또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서 당황하게 되고 큰 정말 손해를 보거나 또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에게 엄청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두고두고 여러분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뭘까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병 들었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것 또 노후를 준비하는 것 병 들었을 때 또 내가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이런 준비보다도 더 중요한 정말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사후의 세계를 여러분 준비하는 겁니다 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오 모든 사람이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말해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원하면 노후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꼭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 건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노후를 여유롭게 보낼 수 있도록 물질적인 그런 재정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 그런 분들 계시죠? 노후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건강은 해도 또 물질이 없으면 굉장히 이 노후가 좀 비참하게 보여요 철양하게 보여요 그런데 돈도 있고 건강도 있어도 사람이 늙고 죽음이 다가오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고 싶으면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명예를 얻었고 이랬던 사람도 그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점점 다가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정말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여러분 전에 주일밤에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병철 씨가 14가지 그런 인생의 의문점이 있었다고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죽으면 정말 모든 것이 끝일까? 우리가 이런 해답을 찾기를 원했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것도 준비해야만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준비는 반드시 사후의 세계를 준비해요 왜?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죽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중국의 진이라고 하는 황제가 진시 황제가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했지만 여러분은 어때요?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40세도 안 된 젊은 나이의 요조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고 했던 그 나폴레옹도 세인트 헬레나는 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유럽을 호령했던 그런 사람 알렉산더 같은 이런 사람들 김일성 같은 이런 모택동 같은 사람들도 다 여러분 어떤 절대 권력자도 죽음은 피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제가 예언하건대 100년 내에 다 죽을 겁니다 한 사람도 여기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든지 죽음은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죽으면 모든 게 끝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석 9장 27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낙원과 음부라는 그런 내세가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은 60년, 70년, 길면 100년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100년을 좀 넘게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세의 삶은 어떤 사람이야? 천년도, 만년도니 영원한 것이 내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세의 삶을 준비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70년, 80년, 90년 그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영원한 내세의 삶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지혜로운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살아있을 때 내세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사후의 삶을 죽은 다음에는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살아있을 때만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내세의 삶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오늘 여기 부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자가 죽은 다음에 기회가 있었으면 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자기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 아버지 집에 살아있는 다섯 명의 형제들에게 나사루를 보내서 제발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빨리 회개하고 준비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선조들 가운데 내세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고 살다 죽은 사람들이 지금 바로 그 음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가서 전환자가 있으며 믿을지 모르니까 내세의 삶을 부정하고 사는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보내서 제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전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왜 준비해야 되냐면 죽음이라는 건 애기치 않게 찾아오는 애고도 없이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압니까 죽음의 여러분 3대 신비가 그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낳을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형이 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을 때는 꼭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손자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음에는 여러분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음을 사후의 세계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후의 세계 내 영원한 운명이 완전히 갈리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세계 사후의 세계를 미리 준비한 사람은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낙원에서 영생을 복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세의 삶을 준비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음부에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후의 삶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가 나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 살았을 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세상의 회락을 마음껏 누리며 즐기다 살면 그게 끝이지 무슨 내 세가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이 누가 봄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얘기는 내 세를 부정하고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고 죽으면 끝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유대 어느 한 도시에 굉장히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궁궐 같은 그런 좋은 집을 짓고 좋은 마차를 타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면서 날마다 인생의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미 후손인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내세나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미쳤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가 천국을 봤냐? 네가 지옥을 봤냐? 이러면서 완전히 그 사람을 호통치고 이렇게 절대로 내세는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날마다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는 게 그의 모든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자의 대문에는 병들어서 그리고 가난해서 거지가 돼서 이제 어디 오갈 데가 없는 그런 나사로라는 거지가 구걸을 하러 왔습니다 부자의 개들이 와서 그 혼대 상처를 나사를 상처를 핥뜨고 이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먹다가 떨어진 그런 음식 부스러기들 그것을 먹으면서 연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그래서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거지는 가난과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죽었는데 누구도 그의 죽음을 슬퍼해 주거나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이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시체는 어디 노숙자의 죽음처럼 길 한켠에서 버려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청 청소부 같은 이런 분들이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공동묘지에다가 안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가 이제 육체가 여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 영혼이 그 육신 안에서 벗어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어가지고 계속 어디론가 어디론가 올라갑니다 빛 가운데로 계속 가는데 보냅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신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그런 낙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열렬한 따뜻한 환영을 받고 이 나사로는 그 영혼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정말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하며 먹고 마시며 즐기던 부자도 여러분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부자가 죽게 되었을 때 거창한 장례식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그의 업적을 기르고 수많은 조문객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정계인사들 재계인사들 유력한 인사들이 이 부자의 장례식에 와서 그 죽음을 애도하고 많은 사람이 조화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장례가 진행된 동안 부자의 영혼은 지옥의 대기소인 음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평상시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사회의 세계를 부정하고 비웃던 부자는 음부의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그 영혼이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통 가운데 뜨거운 불과 여왕불 속에서 깨어나서 멀리 바라보는데 놀라운 신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믿음의 조상 자기들의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 집 대문에 와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거기에 안겨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기는 지금 이를 거리는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면서 목이 타들어가고 혀가 마르고 도저히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류력이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운 아이다 물 한 바가지가 아니라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서 한 방울만 가지고 내 혀를 적셔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니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예 너는 세상에 살았을 때 죽으면 그만이라고 내 새가 어딨냐고 그렇게 하면서 좋은 것을 누리면서 네 마음대로 육신의 괴락과 정욕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나사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그래서 여기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지만 너는 내 새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네 마음대로 타륵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괴로움을 받느니라고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는 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는 건널 수 없는 엄청난 구름통이가 있어서 네가 거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고 우리가 건너서 너희에게로 갈 수도 없는 이라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나사로를 세상에 있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형제들에게 다섯 형제들에게 보내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제발 예수 믿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거기에 모세와 선지자들 주의 종들이 있느니라 그들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포기하지 않고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는 자가 있어 가서 전하면 그들도 회개하고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는 자가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알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언제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사후의 대책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죽은 다음에는 사후를 준비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미리 준비할 것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사후의 대책을 여러분 세우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이 사후의 대책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에 따라서 사후의 내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낙원이냐 음보냐 그리고 우리가 사후 대책을 세워놓고 있으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준비해놓고 있으면 죽음이 다가와도 두렵질 않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노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건강해야 된다고 지금 연세가 드시기 전에 열심히 운동하시면서 건강을 잘 관리하십시오 저도 이제 이번 몇 달 전에 쓰러져 가지고 운동을 정말 안 하던 사람이 헬스장에 가지고 운동을 매일 한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저보다 더 저도 이제 사람 거기서 나이 많은 사람인데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샤워장에서 이렇게 딱 우통을 벗고 샤워할 때 보면 막 이런 데가 이럽니다 굉장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제가 가면 그분은 좀 빨리 가 그런데 이제 같이 저는 들어가고 그분은 나오려고 만나가지고 대화하는데 운동을 좀 오래 하셨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지금 빨리 가시네요? 그랬더니 이분은 매일 3시 30분에 일어난대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운동을 하는데 20년 동안은 달리기 같은 거 목포 시내 전체를 달리면서 20년 동안 그렇게 하시고 유달사님 어디 이렇게 하고 이제 지금 헬스를 하는데 하루에 3시간씩 운동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원에 자기는 가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건강한 가운데서 관리를 하니까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거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건강한 그런 행복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노후를 보내려면 건강해야 되고 또 재정적인 그런 걸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어떻게 돼요? 죽음이 다가오는 걸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어떤 게 돼요? 사람이 소망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이 와도 두렵질 않아요 나는 죽으면 어디에? 천국입니다 아멘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다가오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진짜 그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어디 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후의 세계를 미리 준비해 천국에 대한 죽음이 건데 언제 다가올지 압니까? 여러분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중간 질병으로 나이가 아직 젊은데도 죽을 수 있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저는 수십 년 동안 많이 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후의 세계를 준비해야 부끄러운 구원을 받자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여러분 상을 받고 멸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 대책을 세우지만 사후 대책을 세우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삶을 백년도 안 되지만 우리가 사후의 그 세계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거 영원히 여러분 얼마나 긴지 생각을 해보기나 하셨어요 천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억년도 아니고 경년도 아니고 여러분은 어떻게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영원이라는 것은 얼마나 길을까 그분이 그러면 천년에 한 번씩 날아와서 어떤 바위가 있는데 그걸 콕 한 번 찍고 날아가는 천년새가 있대요 그런데 그게 또 2천년이 되면 또 한 번 와서 또 찍어 3천년이면 또 한 번 와서 찍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위가 다 달아지려면 천년만 한 번씩 날아오는 새가 그걸 바위를 쪼아가지고 그 바위가 다 깨지고 달아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은 끝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원히 끝이 없는 것 그런데 우리가 가는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0년 동안을 아니 80년 70년을 잘 살아보려고 새벽부터 나가서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은 자신의 미래와 인생을 위해 준비합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그 영원한 사후의 세계 내세 삶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막 저는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나사로는 이 땅에서 잠시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적으로 가난했어요 병들에서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가운데서 그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잠시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에 여러분 가운데도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의 삶은 백년도 안 돼서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사후의 세계 내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사후의 대책이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회개하고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내 이름이 생명체계 여러분 기록되어야 합니다 서울에 가면 예수마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좀 꽤 유명한 장학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좀 수년 전에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 사모님이 차로 운전하고 가다가 덤프 틀어가고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승용차가 덤프 틀어가고 부딪혔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모님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쳤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 마침 말레이자의 팔레방이라는 그곳에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기공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너무 크게 다쳐서 사모님한테 병실에 가서 그랬어요 여보 아무래도 내가 이번에 당신이 이렇게 다쳤는데 나도 내가 선교센터 기공식 가기가 좀 그런다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하냐고 갔다 오라고 그렇게 해서 사모님을 놔두고 가려고 했는데 계속 목사님이 꿈을 꾸는데 사모님이 계속 죽는 돌아가시는 그 꿈을 계속 꾼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도 가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모님을 놔두고 이제 그 일행 목사님들과 비행기를 타고 말레이자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딱 하루 지났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이 지금 위독하다고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의식이 없다고 그래서 돌아오려고 보니까 비행기 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지 못하고 목사님들 같이 간 일행 목사님들한테 우리 사모가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다 좀 기도해 주라고 하고 자기는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이 그랬어요 자기는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다 잠자로 가더라고 자기 와이프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기공식을 마치고 이제 며칠 만에 다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부목사가 이제 공항에 이 목사님을 이제 태우러 왔어요 그 사모님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성도님들이 지금 내기를 하고 있대요 무슨 내기를 하냐면은 목사님이 공항에 내려가지고 병원에 갈지 교회로 먼저 기도하러 갈지 어떻게 할지 그걸 지금 교인들 가운데 내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걸 들으니까 아니 지금 사모가 죽느냐 사느냐 한데 자기들은 목사가 오면은 교회로 기도하러 갈지 병원으로 먼저 갈지 그걸 내기를 하고 있다니 굉장히 좀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들어요? 그 말 들었으니까 이제 어디 가겠어요? 교회로 갔죠 당연히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하고 병원에를 갔습니다 보니까는 아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어떤지 이렇게 보려고 딱 들어갔더니 사모님이 아 여보 막 반가워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당신 목해 똑바로 해 사모님이 갑자기 당신 목해 똑바로 하라고 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돼요? 당황을 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사모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가 이제 사경을 헤매가지고 엄마가 이제 곧 죽게 생기니까 부목사님 장노님들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임종 예배를 들이드려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산소호흡기를 꼽으면서 뭐라 하냐면은 이것만 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 다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 올 때까지 산소호흡기를 꼽아놓자고 자기들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자기 보니까 언니도 있고 막 권사님 장노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 영혼이 쏙 빠져나오더래요 그래서 언니 막 장노님 나 여기 있어 해도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영혼을 천사가 데리고 쫙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가고 가고 갔는데 컴컴한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지옥에를 간 거예요 근데 컴컴한 세계를 가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것처럼 착착 이렇게 비추는데 그 막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압이 귀하니 절규하고 그 희름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 스포트라이트를 비칠 때마다 그런데 아 그런데 딱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데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누구냐면 자기 교회 권사님인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자기 교회 예수마을 교회 권사님이 그 지옥에가 지옥불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있는 그게 딱 보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왜 저 권사님이 여기에 있냐고 그랬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직부는 받았지만 예수를 진짜 믿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다시 의식이 돌아오고 깨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자마자 당신이 목해 똑바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보낸 영혼들을 당신이 천국 가게 해야 되는데 천국 못 가게 하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그거 쏘아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물과 성료로 거듭나고 내 이름이 생명체계에 여러분 기록돼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자리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앉으신 일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계속 보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체계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을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속 보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계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다 이걸 뭐라고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인 말씀을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바다에 죽은 자 어디서 죽은 자 다 나오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그때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누구든지 그 이름이 어디에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이라고 불리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생명체계 여러분이 교회만 다녀가지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직분 받았다고 세례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체계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돼야 합니다 그럼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되려면 먼저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져 십자가를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와 물로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체계에 내 이름이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그냥 다니고 교인 등록을 하고 직분 받고 오래되니까 어떤 교회 안에서 이런 직책도 받고 뭔가 이렇게 해도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니 우리가 이런 쭉정이신 자라고 그래요 겉모습은 똑같은데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생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너희가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장하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우리는 여러분 겉모습만 무늬만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알곡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여기도 보면 부자가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 아브라미어 나사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 전하여 이곳에 오지 않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있는 자가 저들이 회개하리이다 먼저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게 뭐 제가 늘 여러분 강조하지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위한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지금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죄짓고 넘어질 수 있는 그것은 성화를 위한 회개라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을 위한 회개는 완전히 이렇게 가던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삶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도 삶의 방향이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지 않고 바꿔주지 않고 여전히 세상 것을 그대로 즐기고 죄악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믿는다 이 부자도 보세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나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함 반드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려면 내 이름이 생명체계 기록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있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계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나 여기도 본 증거였죠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천국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그런 사람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거룩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천국에 갈 거야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 갈 거라 해도 천국까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스 12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보지 못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사후대책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영광과 이런 상급과 멸류관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한 운명이 이제 천국과 지옥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낙원이냐 음부야 결정이 되는데 구원 받은 이후에 천국에서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누리냐 하는 것 어떤 영광을 누리냐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았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상급과 영광과 멸류관은 구원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헌신을 어떤 행안대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서의 영광과 멸류관 상급과 이것은 영원한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는데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 영광스러운 구원 받은 사람이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갔는데요 진짜 부끄러운 거 겨우 어떻게 턱걸이만 해갖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우편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도가 그날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깨닫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 말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 지금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낙원에 가요 영원히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가죠 영원히 빠져나가서 어디 가냐면 천국의 대기소인 낙원에 가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어떻게 부활할 때 부활해가지고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새하지 않고 병들은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는 어떻게 해요 죽으면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가고 영원히 지옥의 대기소인 음부에 가서 거기서 막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부자가 지금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 사람들은 둘째 부활로 나와가지고 지옥에 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 갔을 때 거기서 다 영광과 상급이 틀려 여러분 보세요 강도가 그날 회개하고 예수를 죽기 전에 믿었잖아요 십자가 못 박히고 곧 죽기 전에 믿었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서 이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무것도 주를 위해 한 게 없잖아요 사도바로같이 베드로같이 순교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 사람하고 똑같겠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과 영광과 멸류관이 영원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좀 더 높은 일이 올라가라 좀 더 내가 잘 살아보려고 좀 더 어떤 인정을 받아보려고 명의를 얻으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이 돌아갑니까?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서 대통령 돼도 우리나라 5년 단임제 5년 지나면 형사처벌 받아야 될지 안 받을지 이런 거 전전금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 3장 11절로 1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미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 보면 공적을 시험하는데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데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어디에서 얻은 구원?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구원이 누구하고 똑같냐면 로시 구원 받을 때 있죠 소동과 고모라성을 하나님이 멸망을 시킬 때 로시 거기서 구원 받았어요 불 가운데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겨우 구원만 받았어요 이런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상을 받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요 이런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되겠어요? 아멘? 자 고린도에서 15장 41절로 4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데 계속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아야 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여기 보면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겠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그런다는 것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영광을 빚고 어떤 사람은 달고 같이 어떤 사람은 별들이 더 밝은 별이 있고 다 보면 별들이 틀리잖아요 금성, 복성 이런 별들이 밝기가 밝은 거 아주 희미한 거 있잖아요 다 그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은 어때요? 영원한 것이예요 아멘? 여러분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상을 받으려면 디모드의 전서 6장 17절로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환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계속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부환자들에게 말하라고 했잖아요 재물에도 소망을 두지만 하나님께 두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이런 주님 복음 전환 이런 일에다 헌신하라고 그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드에게 보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어디가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천국 가서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복음 사업하고 이런 성교 사업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과 영광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어때요? 너 목회할 때 이걸 성도들한테 잘 가르쳐라 부자들한테 가르쳐라 너 부자들에게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부환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성교 사업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엄청난 상급을 만들고 그걸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다 자기 가서 보고 왔으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의 장례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이렇게 해야 될 거면요 환란과 시험과 핍박과 유혹이 올 때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부자는 타락했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음부에 갔잖아요 나사로는 가난과 질병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여러분 낙원에 간 것이 아니에요 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물질도 잃어버렸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걸 참고 견뎠어요 그래서 낙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히브리스 6장 4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건 뭐냐면 다시 나와 봐요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 사람들은 구원 받고 하나님의 은사도 성령의 놀라운 능력도 체험한 그런 걸 말해요 자 5절 보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계속 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같이 엉겅길을 내면 버림을 나오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선한 내세의 능력과 말씀과 그리고 한 번 빗짐을 벗고 또 하나님의 은사를 채용하고 이런 걸 했는데도 만약에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에 부어주시는데 타락하면 그 마지막은 저주함에 가까워 불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면 안 된다 예수 믿었다고 이 구원파 잘못된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뭐예요 예수 한 번 믿으면 타락해도 어떻게 살든지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런 잘못된 것들 여기에 이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믿었지만 타락하면 버림받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마태국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에게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핍박이 와도 끝까지 견디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후 준비는 해놓으셨습니까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지금 서두르십시오 왜 죽음이란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후의 세계는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의 육신을 삶을 70년 80년 삶을 위해서 100년도 못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노력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4세에 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천국에 가고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거의 나오지 못합니다 그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사후의 세계를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로 여러분의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연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안일하고 나태하고 정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있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지 못한 그런 삶이었다면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보고 내세를 준비하며 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툭툭 그 나라에 가서 후회할 겁니다 왜 내가 이호세 목사가 그때 2022년 7월 31일 날 새생명 초청주일에 사후의 대책을 세우고 내세를 준비하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았던 거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분은 다 오늘 진실하게 회개하고 구원 받으십시오 구원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